안녕하세요 여러분 Q입니다 얼굴 굉장히 많이 부었죠? 오늘 어떤 스케줄이냐 바로 일본 첫 정규 앨범 뮤비 촬영인데 제가 조금 일찍 잠들었어요 어제 조금 빨리 끝나갖고 숙소에 한 7시쯤 온 것 같아요 오후 7시쯤 와서 한 9시 반? 10시쯤에 잠들었어요 새벽 1시쯤에 갑자기 잠이 깨서 자야지 자야지 이러고 있다가 내일 갈 때 뭐 챙겨야지 뭐 챙겨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새벽 4시가 됐고 저는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풀 일본 이번 뮤비는 브레이킹 던 뮤비를 찍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살짝 안무 위주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전부 다 멤버들이 촬영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다 찍어야 돼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새벽 1시 반부터 지금까지 깨어 있었어요 잠은 생각해보면 3시간 정도 잔 거 같아요 제가 가야 돼요 준비하고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쵸? 그럼 제가 한번 오늘 Q의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진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고 저는 세팅이 다 돼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왔어요 눈이 저기 멤버들이 있네요 오늘의 밥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추워 미역국 어디있네요 밤을 터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 촬영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저는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예쁜 조명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열심히 세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멋있게 나오려고 더 멋있게 성표 보시면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법도 더 세게 들어왔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들어가 있겠죠 다음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촬영이 들어갔다가 힘든 상태에서 아마 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번 뮤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쭉 안무로 가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면 촬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튼 조금 이따 찾아올게요 저희 나중에 퀴즉 놀러 가면은 춤추기를 맞아요 저희도 춤추기로 했어요 드라이브고 하자마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늘 우드아이예요 저희도 아니에요 어 그래? 처음 맞았어 방금 꼈어? 응 유나 타쿠공 아 탱스공이에요 여러분 후복은 맞아요 마운틴지도 있고 박카스트도 있고 박카스트도 있고 박카스트도 있고 좀 멋있었어 단무지 손이 쓰고 드디어 촬영을 갑니다 그쵸 주씨 드디어 촬영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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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밖에 눈이 머리 봐봐 밖에 눈을 봐봐 야 나 그거 갖고 왔는데 오늘 어? 뭐 갖고 왔어? 그 눈사람 만드는 거 싫어 야 야 오빠 뜨거운 고마워 우아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촬영을 갔다 오겠습니다 딸 스스라이 아이원다기 갑자기 찾아온 애기입니다 너무 귀엽죠 원래 여기 예전에 고양이만 있었는데 그치?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하세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촬영을 하러 다음 스튜디오로 갑니다 여러분 레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지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브이로그 중? 이 세트입니다 예쁜 색깔의 천 세트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몇 시죠? 몇 시입니까? 새벽 추운 시간이네요 조금 있으면 벌써 추운 시간인가? 집 가는 길이 막힐 일 어떡해요? 끔찍한 소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이렇게 저희 첫 일본 정규예법 브레이킹덤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차에 타고 숙소에 갑니다 안 끝날 것 같은 하루가 끝났네요 이제 문을 닫고 끝! 끝!